두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 김예은인 어떻게 할 것 같아? 다시 만나면 난 주우 씨 체포할 겁니다 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다음 플랜은? 어떻게 있어?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부 난 왜 가지면 안될까? 찾아. 무조건 빨리. 죽은 씨 잘못되기라도 하면... 내가 믿기였어. 죽은 정원 씨 다시 밖으로 나오게 할 믿기.